많이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은 피우스! 간리 린니 다이어리 구독은 피우스! 안녕하세요. 간리 린니입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곳은 바로바로 아이엠사 게임대거 요리는 롯데마트 그루점이에요.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이엠사 게임도 하고 대회도 참여하고 무엇보다 구독자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돼요. 와우! 아이엠사 게임대회! 아우! 신나! 오호! 오! 드근드근! 이렇게 무대 위에 여러 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미니 리플렛도 천천히 읽어요. 저희 순서는 제가 51번, 린니가 52번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지난번 이마트 동탄점에서 진행했던 아이엠사 게임대트도 그랬지만 아이엠사 게임을 좋아하는 어른분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게임대회가 시작했어요. 다들 너무너무 잘해요. 대박! 어쩜 저렇게 잘하죠? 와우! 저는 단박에 떨어질 것 같아요. 어머나! 제 둘인 것 같은데 9만점이 났네요. 너무 부럽네요. 자, 드디어 제 차례예요. 정말 긴장이 돼요. 바로 옆에서 린니가 게임대회에 저와 함께합니다. 린니와 자래, 아자아자 파이팅! 응, 언니 언니도 파이팅! 자,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요. 써니 부츠, 샌샤인 원피스, 써니 카츠샤로 코디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게임 스타트! 게임들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게임 같이 해요. 실수대행인 것처럼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아이디 카메라를 켜고 프로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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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이자 언니가 여러 문제를 냈는데 반은 아는 문제 반은 모르는 문제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손 들었지만 선물은 한 개도 못 받았네요. 선물 엄청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눈리도 손을 번쩍번쩍 드네요. 귀여운 동이.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게임도 같이 대결했어요.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요. 프리즘 스톤의 아이엠스타 카드, 그리고 정상껏 쓴 편지, 사탕 등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갓니니 다이어리 다이어리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뿌잉뿌잉.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갓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